송도의 프리미엄을 더 크게! 캠퍼스타운역 앞자리에서 역대급 수요가 모이는 송도 아메리칸타운의 위대한 이정표! 송도 아메리칸타운 판매시설! 인천의 강남이라 불리는 송도는 국내 최대의 국제 도시이자 교육의 메카로서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투자의 도시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송도 현대알뢰딩근으로 각종 리테일 시설과 주거 및 직장 수요가 가장 집중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메리칸타운의 입지적 수혜를 완벽하게 누리게 될 판매시설은 어떤 모습일까요? 송도 아메리칸타운 판매시설은 초역세권 입지에서 교통의 프리미엄을 모두 누립니다. 인천 1호선 캠퍼스타운역 2번 출구와 바로 연결되어 지하철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며 2개 노선의 광역버스 이용이 용이한데요. 또한 제2경인고속도로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수도권 및 시외과 인천공항으로 편리한 이동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GTX-B 송도역과 인천발 KTX 송도 트램이 예정되어 있는 듯 완성된 광역교통망으로 앞으로의 수요 유입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송도 아메리칸타운 판매시설은 쇼핑의 거리에서 수요 프리미엄을 모두 누립니다. 송도 최대 쇼핑 허브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과 트리플스트리트에서 오는 압도적인 수요층을 흡수하고 메가박스, 코스트코, 아트센터 인천과 같은 주요 상업문화시설이 차량 10분 내 거리에 밀집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각종 대학 캠퍼스가 자리한 글로벌 교육의 중심지인데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인천 글로벌 캠퍼스, 뉴욕주립대와 같은 여러 대학 캠퍼스와 각종 대기업 연구소의 전문직적, 인근 주거시설의 수요까지도 기대되는 등 탄탄한 배후 수요의 중심에 있습니다. 송도 아메리칸타운 판매시설 인근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바이오 랩 허브가 조성됩니다. 2025년에는 9200여 평에 달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들어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증설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반경 1km 내에는 송도 최초 대학병원인 송도 세브란스 병원에 개원이 예정되어 있어 인천 및 경기적 권역의 수요도 흡수할 예정입니다. 2027년 워터프론트의 수변과 레저 공간과 2030년 연세 사이언스파크가 예정되어 있는 등 연이은 개발 호재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판매시설의 탄탄한 미래가치와 직결됩니다. 송도 아메리칸타운 판매시설은 가시성과 접근성이 우수한 대로변에 위치합니다. 쇼핑과 문화, 먹거리와 체험까지 올인원 복합문화상가의 편의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동마다 다채롭고 특색있는 판매시설을 입점하여 수요 집객력은 더욱 높아질 예정입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눈부신 변화, 더 높아질 위상 캠퍼스타운역 초역세권 판매시설 송도 아메리칸타운 판매시설